북부의 왕! 1983년 3월 강력한 우주방사선이 지구를 덮쳤고 이 우주방사선으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유전자가 변형이 되며 초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후랭이도 미스크리언트들은 유전적으로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시도때도 없이 시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님 역시 미스크리언트의 공격에 희생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미스크리언트 소탕을 평생의 과제로 삼은 에밀리는 목표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밀리를 못마땅해하며 괴롭히는 아이들. 그때 리디아가 등장하고 죽통 겟져누포스로 학교폭력을 근절한 리디아는 그때부터 에밀리와 절친이 되는데요. 책을 읽자고? 이렇게 다른 듯 닮은 두 사람은 서로의 못자란 점을 채워주며 우정을 쌓아갑니다. 5년 후 놀기 좋아하는 리디아와 달리 에밀리는 꼭 이뤄야만 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크게 다투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리디아를 믿고 잠시 쉬려던 에밀리는 아침까지 자버리게 되고 결국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절교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성인이 된 리디아. 중장비를 운전하며 중간중간 맥주로 땀을 식히는 초섹시 누나가 되어있었습니다. 꼴깍? 꼴깍? 끄읍? 그리고 여전히 미스크리언트들은 사회의 큰 문제였는데요. 대낮부터 무지막지한 차를 끌고 도로를 활보하는 미스크리언트 그리고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리디아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뻔한 리디아. 열받지만 지금 리디아에게 중요한 것은 곧 있을 동창회. 내심 에밀리를 만나고 싶던 리디아는 고민 끝에 연락을 하는데요. 그날 밤 맥주로 가글을 하던 중 에밀리에게서 답장이 옵니다. 탑장을 받고 기분좋게 야식 좀 때리려는데 코에다가 맥주를 섞는다고?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창회 리디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에밀리를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에밀리는 오지 않고 뜻밖의 곳에서 에밀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오면 데려오면 되지. 역시 행동파답게 바로 에밀리를 찾아가는 리디아. 우간에 내린 분의 보도을 한다고 합니다. 싸게 Merry LED에 띠이. 희금지, 띠이. 자, 저는 그만리 땅이. 고객님. 이것은 미래의 témoory. 여기, 띠이. 이리와가 고객님? 이때, 그만들 아는 띠이니까 여행을 많이 받았을 때 몇 번을 보내고 싶었을 때 드라마, 그래서 그만들아 그만들아? 저는 그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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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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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 TMI 남발하며 맥주를 주문하는 동안 에밀리가 도착하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풀던 중 그렇게 에밀리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려던 사이 궁금증을 찾지 못한 리디아가 실험실로 들어가고 아무거나 만져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저것 만진 후 좀 누워있으려고 하는데 뭐야 이거 건드리지 말라는 게 이런 말인 줄 몰랐지 정신을 차린 리디아는 자신이 맞은 주사가 인간 신체 파워 능력을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려 슈퍼 파워를 갖게 하는 주사였음을 알게 되는데요 에밀리는 이 주사를 맞고 초능력자가 되어 미스크리언트들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리디아의 몸은 약효과로 인해 변화하고 있었고 투약을 멈추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몸이 터진다니 결국 리디아는 슈퍼 파워 투약을 계속하고 에밀리는 투명인간 투약만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급발진이 시작된 리디아 그러던 중 에밀리에게 15살 된 딸 트레이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 좋은 이모가 되기로 합니다 리디아의 계속되는 개소리에 모두 떠나고 드디어 첫 번째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 간다 그렇게 말 못할 고통에 오락가락한 사이 한 방 더 맞은 리디아 와 미틴 그럼 3대 몇이야? 그렇게 약을 빨고 한 번 더 쳐보는데 그럼 몇 번 더 맞는 거야? 충격과 공포의 1일차가 지나고 훈련 2일차 오늘은 좀 다르게 거길로 맞아? 한편 에밀리 역시 투명인간 투약을 시작하는데요 뭔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는 리디아 점프! 처음엔 이렇게 몸기 그만하지만 혹독한 훈련으로 리디아는 폭풍 성장합니다 하지만 탈인간급으로 강해지다 보니 부작용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작용은 일단 한번 먹어봐 망설이던 것과 다르게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먹으며 입맛을 찾은 리디아는 그렇게 다시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차력은 기본에다가 건물 부수기까지 게다가 점점 세지는 불꽃주먹 힘들 땐 치맥으로 위로받으며 버티는데요 한편 그러는 동안에도 미스크리언트들과 관련된 사건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두 사람 어느새 훈련의 마지막 날 드디어 리디아와 에밀리의 초능력이 완성됩니다 두 사람은 선터포스라는 팀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히어로에게 필수인 슈퍼카에 몸을 우겨놓고 첫 번째 임무에 나섭니다 첫 현피에 떨려하는 에밀리 이를 예상이 나은 듯 트레이시가 직접 개발한 무기를 줍니다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덕분에 웃음을 되찾고 이제 미스크리언트들을 박살낼 일만 남았는데요 이들이 박살낼 미스크리언트는 바로 더 크래브 더 크래브... 꽃게? 긴장한 에밀리와 달리 리디아는 곧장 선빵을 날려버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꽃게맨만 남았습니다 잠깐, 분위기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눈이 맞아버린 꽃게맨과 리디아는 둘만의 시공간으로 빠져버립니다 미친... 이렇게 도망간다고? 그렇게 꽃게맨이 떠나버리고 마지막 악당은 전기구이로 만들며 임무에 성공한 썬더포스 그 썬더포스는 이곳저곳에서 활약하면서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데요 하지만 이런 썬더포스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후보인 더 킹 더 킹은 미스크리언트에게 강력한 경고와 대응을 예고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더 킹이 미스크리언트들을 조정해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썬더포스의 활약으로 미스크리언트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킹의 계획에도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한편 이런 상황은 모른 채 훈련실에 모여있는 썬더포스 그때 파짜고짜 벽에 뚫리더니 레이저와 더 킹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더 킹은 썬더포스에게 자신의 편이 되라고 협박하는데요 그 후 썬더포스는 더 킹을 막기 위해 더 킹의 반대편에 서서 활동하게 되고 결국 더 킹은 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던 더 킹은 다음날 바로 썬더포스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도망가는 미스크리언트를 끝까지 손봐주려는 리디아 버스를 던진다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해버리고 에밀리의 만류에도 마치 종이비행기처럼 날려버리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다투게 됩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딸 트레이시와의 대화를 통해 리디아에게 너무 엄격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시각 리디아는 꽃게맨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위기는 뜨거워지고 진솔한 대화를 하는 두 사람 if it's not too much too soon what happened? jumped in the water and jumps a radioactive crab bites me in the genital oh man I mean are you fully a miscreant? um what I usually say I'm half creant half creant half creant 이제 슬슬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음식 추천하다 인생 마감할 뻔한 웨이터는 그렇게 퇴장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운명을 느낀 두 사람 리디아의 매력에 빠진 꽃게맨은 더 킹의 속셈을 다 불어버리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꽃게의 시즈니까지 극락 조합을 완성해버리는 리디아 다음날 터킹의 계획을 알게 된 리디아는 이를 막기 위해 에밀리를 찾습니다 터킹의 계획은 반대파들을 모두 모아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이었는데요 이런저런 대화 끝에 서로의 마음도 확인하는 두 사람 이제 더 킹의 계략을 끝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건물에 잠입한 썬더포스는 복탄을 찾아다니는데 한편 뭔가 수상한 엘리 트레이시가 나가자 누군가와 통신을 하는데요 알고보니 엘리는 더 킹에게 매수된 스파이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트레이시가 엘리를 기저시키고 뚝배기 고민하던 트레이시는 썬더포스를 돕기 위해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는 사이 폭탄이 있을만한 곳을 찾은 썬더포스 하지만 더 킹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도망가네 탈탈 털리는 부하들을 보며 열받은 더 킹은 직접 나서기로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보지만 더 킹은 생각보다 더 강했고 에밀리 역시 사이코 같은 레이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 에밀리가 막아보지만 죽지도 않고 또 나타난 레이저 그때 에밀리가 놀라는 동안 위기에 놓인 리디아 내 남자친구를 건드려? 그렇게 더 킹까지 물리치고 이제 폭탄만 제거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폭탄을 제거할 시간이 촉박해 폭발을 멈출 수 없게 되고 이를 본 리디아가 폭탄을 들고 강에 뛰어듭니다 다행히 슈퍼 맷집의 리디아는 충격을 모두 견디며 살아나고 썬더포스는 사람들의 영웅으로 남습니다 잠깐 근데 누구 잊은 사람 없어? 북부의 왕 양 conseguir每귀 pun ㅈっ る ㅉ ㅉ ㅉ 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